아 문신이 안 되는 거야? 안 좋은 건가요? 이 정도 더 이상은 뭐 만약에 안 되면 내 문신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없을 텐데 문신을 하고 나서에 좀 취약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연기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작품에 지장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점도 있지만 후회는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읽기 싫은 거, 감사했던 거 그리고 미안했던 것들을 글로 풀이에서 제 몸에 새겨 넣은 건데 앞에 닿는 거는 Always keep the faith라고요 항상 신경을 지키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안 보게 되고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보고 다시 기억을 하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감사하고 그럴 용도로 지금도 제 몸에 문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진에는 그 문신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